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4호 태풍 고인후와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9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더욱 군명하게 태풍의 발생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예측인로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기상청의 14호 태풍 고인후와 15호 태풍 볼라벤의 더블 태풍에 대한 모의를 살펴보면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경쯤에 14호 태풍 고인후는 일본 동남쪽 해상에서부터 98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북상을 시작하고 있으며 9월 26일 화요일에는 98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까지 도달한 모습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호 태풍 볼라벤의 소식입니다. 미국기상청에서는 15호 태풍 볼라벤의 발생과 진로를 9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 현재의 예측부터는 영확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일요일 오전에 99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5호 태풍 볼라벤은 9월 25일 월요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을 985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관통한 이후 96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남중국해에 머물고 있으며 이후 중국 광동성 아니면 베트남으로 진출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독상하여 대만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상하이나 한국으로 북상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속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의 진로는 계속하여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의 14호 태풍 고인후와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미국기상청의 예측은 가변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